오라버니 얼쩡합니다 오라버니도 다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행에 너를 놓친 순간에 주상이 너를 헤쳤을까요 주상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오라버니십니다 가장 위험한 분도 오라버니시구요 난 늘 그리 사랑한다 하지만 넌 안 잊지 않느냐 하여 이리 달려오신 겁니까? 내가 죽기보다 두려운 게 뭔지 알아 또다시 내 사랑을 잃는 거야 그런 눈으로 내 사람이라 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궁금했는데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니시죠? 뭘 말이냐? 그런 눈빛과 그런 말들이요 얼마나 사람 마음을 얼마나 뭐 말을 해보거라 뭐가 그리 불편했더냐 혹여 내가 실수라도 한 거라며 울렁거리게 한다고요 울렁거리게 한다고요 울렁거리게 한다고요 울렁거린다 오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